자 상품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는 오늘의 메인 게임 확률 배팅 신발 장난입니다. 자 앞에 블랙과 핑크색의 대형 가득판이 있는데요. 이곳에 3개의 신발을 던졌을 때 과연 어느 색깔의 칸에 신발이 들어갈지 추측을 해 알코인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확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 중에 2개가 만약에 핑크 칸에 들어갔다. 하나는 블랙에 들어가고 그러면 핑크인 거예요. 그냥 핑크에 걸었을 때는 건 코인의 2배를 올핑크나 올블랙에 걸었다. 그러면 곱하기 3배. 4배. 이때 승리한 핑크 팀은 두 가지 확률에 패배한 블랙 팀의 한 가지 확률에만 코인을 걸 수 있습니다. 일단 저 흰색 라인에서 던질 거고요. 총 3번의 신발을 던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 팀별로 좀 쓰시고요. 우리 몇 알 있어 몇 알. 20개. 우리 20개형. R은 곱하기 5야. R은 곱하기 5야. 이건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R 한번 노리는 거 어때? 너무 좀 오박을. 척판은 안전하게. 그럼 안전하게 해야지. 척판은 안전하게. 어디다 보실 거예요? 아 뭐야. 뭐야 이게 안전 방향. 아니 이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팀하고 할 때는 이게 좀 상황이.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 놓고. 전략적으로. 아 플레이 정말 너무 진짜 쪼잔하다. 너무 진짜 쪼잔하다 진짜. 쪼잔해. 아 정말. 형아 얼굴이 다 쪼잔해. 아 정말 너무 쪼잔해. 아 정말. 어떻게 하네. 주세요 네가 해. 형준대 형준대 형준대. 우리 다 이런 거 못 해. 승부야. 근데 확률상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 갈 수 있는. 그렇지 그게 안전. 저희는 여기다. 우리는 10대 걸었습니다. 블랙. 블랙. 자 핑크팀부터 던질게요. 가자. 로제야 아무것도 나 괜찮아요. 알 빼고 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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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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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èse쥐. 로제. 원하수. 로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Overwatch. 진짜. 縫 collara.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블랙에 넣을 것 같아 느낌이 왔어요. 아니야. 블랙에 넣을 것 같아 느낌이 왔어요. 아니야. 아싸. 예 헤이. 아싸. 예 헤이. 예 헤이. 왜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자 이제 우리만 필수 나오면 돼요. 아주 멀리 쓱 던지는 될 것 같아 편하게 블랙 재우야, 재우야, 재우야 핑크, 핑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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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space 아 bé 아 아 주수가 약간 지금 7승을 했어 얘 왜 이렇게 주수가 약간 7승을 얘 왜 이래 미안하다 맛있겠다 제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김희랑 밥 진짜 좋아해요 반찬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번 게임은 전주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주 밥상 서리원입니다 게임당 하나의 반찬이 걸려있고 이긴 팀에게 해당 반찬이 제공됩니다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숫자를 부르면 지는 아이스크림 게임과 같은 건데요 대신에 먼저 양 팀이 10에서 30일 사이에 짝수 한 개씩을 적어 저한테 줍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나누기 2를 한 숫자가 부르면 안 되는 숫자가 됩니다 신력이란 상관없어요 완전히 복복복이네 우리 팀이 너무 불리해요 왜요? 운으로 하는 게임 하지 마요 운으로 하는 게임 진짜 우리 된 적이 없어요 야 식소로 하면 잘 되냐? 운으로 하는 게 나아 그렇구나 하네 다음 두 팀의 대표가 출전해서 번갈아가면서 숫자를 외치는데 외칠 때마다 소스를 뿌리면서 그래서 걸린 사람은 야! 정말 너무 불안해 이거 어떡해 태양 팀 대표는 핫소스가 뿌려진 한입 음식을 먹고 이긴 팀은 해당 반찬이 들어야 됩니다 네 오 이해야죠 자 첫 번째 반찬 공개해주세요 아 먹어야 돼 오토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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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 대표 저한테 정해진 숫자를 주십시오 이제부터 10까지는 그냥 편하게 가도 되겠네 오케이 어 닭갈비 냄새가 완전 아우 너무 좋다 용기도 너무 좋다 자 대표 한 분씩 알려주세요 자 우리 오케이 출수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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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었어 뚜둥 뚜둥 우와 엄밀히 됐어 엄밀히 됐어 어떤 게임인지 알지? 그 딸은 무조건 세 번 말이야 아니 세 개까지 말이야 세 개까지 알면서 알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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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부터 할 건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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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수씨부터 가겠습니다 지수야 뒤는 남 떨어지다 조금만 넣어야 지수부터 막 부려 1 2 3 1 2 3 하나 4 5 6 10 안 IRA mm 10 12 10 10 10 2 2 2 10 10 10 1 2 1 2 2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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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잠깐만 20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16, 17. 아, 이거 못하겠다. 너, 너, 너 큰일 났다. 18, 19, 19. 어! 어? 2개를? 아, 망했다. 좋아, 좋아, 좋아. 이길 것 같아. 허리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20. 허리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20. 뭐야, 허리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20? 21! 21! 21! 됐어. 야, 글쎄 대단하다. 와, 이걸 해야 하네. 22와 20을 쓰셔서. 와, 22이네. 맞네, 맞네, 맞네. 블랙핑 떡갈비 가져왔는데. 저희 형, 죄송한데 이광수 씨. 잘했어. 반찬을 뭐 해서 먹어야지. 아니, 형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먹던 것도 그냥 벗다놔. 아, 저기. 저기 죄송한데 이방수 씨? 흑기사 없나요 흑기사? 흑기사 없나요 흑기사? 흑기사? 흑기 있지마 흑기사 흑기사 물론 먹을 수 있어 널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Qué degree 주님은 알아 재협이야 너 광수 좋아? 너 아니지 Win! 좋은 수 있잖아. 이건 먹으면 비밀이. 이거 먹으면 비밀이. 비밀이. 이거 먹으면 비밀이. 비밀의 비밀이. 먹은 대답이 있는데. 5.. 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이렇게 상처가 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방수야 한입만 먹으면 돼. 그래 다 먹어. 한입만 먹어 한입만. 멋있다. 내가 진짜 많이 뿌려먹어. 저거 다. 멋있다. 멋있다. 한입만 먹으면 되는데.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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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 정말. 제니야 너 대답해줘야지. 방수 오빠 좋은 제시. 그래. 식단 거보다도. 아니 뭐 싫게 하겠어. 너무 좋아. 마지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외면. 외면하고 들어간다. 외면. 외면하고 들어간다. 자. 그냥 너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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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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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 정말 좋은 오빠지. 정말 너무 좋은 오빠. 너 당했어 광수야. 너는 속도 없는 짓을 해. 자 두번째 음식 들어옵니다. 잘 먹어요. 국물이다. 아 잠깐만 내가 먹어주고 이렇게 끝이에요 그냥. 그냥 먹고. 끝이야. 혼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먹어주고. 내생이 갈비탕입니다. 진짜 맛있어. 저거는 가져와야 된다. 오케이. 이 소스는 석진이 형 어땠래야 뗄 수 없는. 코르 끝나는 소스. 너의 코르 타바코. 나의 코르 왕코. 전혀 매혹을 못 느끼게 해. 내가 그거 한 번 돌려. 오케이. 가위바위보 하시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석진이 형 강하기가. 1 2 3. 5 5 5 5 5 5. 1 2 2 3 5. 1 2 3 5 5. 전쟁이야 전쟁이야. 진짜로 mortal. 진짜 진짜로kiem. 그러신 마. 먹을 수 있게 해야지. 야 못 먹어 이거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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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춘이 형 제발 먹어야 된다 이거. 석춘이 형 제발 먹어야 된다 이거. 석춘이 형 지금 약간 겁먹고. 칠. 석춘이 형 지금 약간 겁먹고. 칠. 석춘이 형이 지효가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먹으면. 상상했죠 형 상상했죠. 칠. 8 9 10. 8 9 10.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형 시작했잖아. 석춘이 형. 한 방 훨씬 드셨는데. 미세하고. 너무 약한. 식사 15 16. 형만. 17. 괜찮아. 18 19 20. 그렇지 괜찮아. 너 왜 겁이 없냐. 너 왜 겁이 없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 하나. 21.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종재. 아니 아니 아니. 저 장면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 이거. 22 23. 아직 안 왔어. 하나 하나. 24. 25. 27까지 27까지. 26. 형 왜 다른 척 하면서 안 따라해요. 형. 형. 안 따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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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아 맛있다. 너희는 몇을 적은 거야. 하나 만에 형. 28. 형 안 따라왔는데. 따라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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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 drive. 이렇게. 아. 떼어. 아. 아 지수랑은 띨고 그랬네. 아 너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넷 20이 런킥 gossip. 왔어요 그랬는데. 왜 넷 20플이 생겼어. 의 승리해. 네. 이성하게 생겼어. 옥. 오우. 역시 왕호워. okay. 다음 다음 다음. 오케이 다음. 알 때문에, 알 때문에 나가요? 알 때문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대박이다. 자, 하나, 둘, 셋. 14. 내가 볼 때 16이다. 15. 16. 17. 하나 더 가지고 그랬어? 강수야, 하나 더 가지고 그랬어. 우리랑 똑같은 거 쓴 거 아니야? 10회! 에? 19. 너 뭐야, 너. 국개장이야, 뭐야. 제발, 제발, 제발. 많이 썼어, 그렇게? 19했냐? 네. 20. 20. 20! 20. 오케이! 형 오늘 게임이 잘 안 풀리시나봐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니가 내가 좋은 이유는? 내가 진짜 공부를 들었는데 니가 제일 좋았어 아니면 대답하지 마 니가 대답하지 마 니가 대답하지 마 니가 대답할 이유가 누가 제일 좋아하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들? 난 알아 뭘 다 그냥 한 얘기를 해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블랙팀에게 핑크팀에게 이지바를 드릴게요 고기에요 고기에요 저희도 안 좋아해요 고기에요 와 저희도 안 좋아해요 저희도 안 좋아해요 3개 4개 4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수야 한번 해봐 광고 들어와 이렇게야 너네 이제 이런거 하나 그래 이런 데서 어필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봐봐 야 이제 끝났어 야 이제 끝났어 아이돌의 기존에 어떤 브로트를 깨란 말이야 조연하게 야 여기 사투리 한번 해 아 모르겠네 야 니사가 대국에서 왔는데 사투리를 없잖아 백진이 형이 옆에서 계속 야 너 사투리 한번 해 사투리 한번 해 마시고 내가 마시고 어흥이 시원한거 어흥이 시원한거 이러면 그수하고 전주에 와서 얼마나 좋아요 어따 시원한거 이런거 한번 하면